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 드라마의 황태자 두클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제목에서부터 진하게 풍겨오는 판타지의 향기. 그림 형제의 유일한 후손인 인간과 그들의 동화 속 괴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자 그림과 배세 그리고 여러가지 수많은 설정들을 통해 판타지 덕후들의 덕력을 자극 괴수들과 맞서는 그림과 마지막 후손의 사투를 그린 기묘한 수사드라마 그림 형제 시즌 1입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화창한 아침 모닝 조깅 즐기고 계시는 한 여자 숲속에서 어울리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어머머 나처럼 곱구나 하던 찰나 그대로 실종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접한 경찰들 사방으로 흩어진 시신의 흔적과 놀랍게도 그건 바로 사람의 부츠 자국 그리고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포틀랜드 경찰서 소속의 형사 네 그는 파트너인 헹크와 함께 해당 케이스를 담당하게 되고 곧 피해자의 신원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수사했지 들어가던 와중 닉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직 약혼녀 줄리엣이었는데 오늘은 한 분 더 계시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인 그에겐 어머니와도 다름없는 존재 마리 이모님 그런데 싸늘하다 귓가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단순한 안부묵기가 아니었죠 어? 이모 혹시 그 도 닦는 분이세요? 했지만 닉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기억들 까꿍 사실 언제부턴가 간혹 사람들에게서 괴물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던 남자 마리는 그것이 우리 집안의 불행이라며 갑작스레 독신으로 살 것을 권고하는데 자 깜짝 놀랄 준비 하나 둘 셋 아까꿍 순간 이들을 습격하는 못생긴 아저씨 어우 못생기겠다 야밤에 커다란 낫을 휘두르며 이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에이 역시 그런 것보다도 총만 한 게 없다며 현대 과학의 따끔한 총알 맛을 푸짐하게 선사 괴물 벌집 피자 완성 경찰 아저씨 여기 테이크아웃이야 이에 안타깝게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이모님 그리고 닉은 병실에서 집안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한편 그 사이 또다시 벌어지고만 실종사건 여대생에 이어 이번엔 어린 소녀까지 게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또한 이전의 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 그렇게 흔적을 쫓아 다다른 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아이들을 보며 괴물로 변하는 남자 야 너 이놈 잘 걸렸다 현장 발각이여 그런데 하지만 도무지 의심을 멈출 수 없었던 우리의 주인공께서는 기어이 미행까지 하기에 이르는데 왕마 어림도 없지 바로 발각되어 똑같이 사지가 찍기나 했지만 착해 그는 이른바 블룻바드라고 일컫는 늑대 인간 먼노 이제는 개과천선에 따는 그에게 닉은 프로페셔널한 형사로서 정중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멀로의 도움으로 도착한 범인의 은신청 예상대로 빨간 옷 수집가가 소녀를 지하방에 가둔 채 지내고 있었고 그를 체포하려던 찰나 내리쬐는 달빛에 괴물로 돌변하려는 멀로는 자진 중도 하차 이에 주인공은 파트너인 헹크와 함께 결국 범인의 진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하지만 놀랍도록 보이지 않는 납치의 흔적 그리고 본색을 드러낸 범인 자 또 깜짝 놀래요 하나 둘 셋 발사 본격적으로 시작된 악한 존재와의 혈투 과연 이들은 납치된 아이를 구하고 범인을 처단할 수 있을까요? 이 몸싸움의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뭐다? 지금 바로 오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자 과연 그림의 마지막 남은 우선 닉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인간을 노리는 괴물들을 검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통화가 아니다 본격 현실에서 벌어지는 책 속의 신비한 이야기 미국의 오컬트 판타지 드라마 그림형제 시즌1이었습니다 별빵과 의미의 바람들이 경영되어하시는 전쟁 다른 스마트 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